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그게 그런거 같애 한명이 살짝 지저분하면 한명이 치워지게 되는거 같던데 나는 그렇더라구 이제 나도 엄청 지저분하게 하고 사는놈은 아닌데 나보다 엄청 깔끔했던 일단 여자 여성분은 토할거 같애 아휴 잠깐만 일단 일단은 가죠 예예 저희집에 오면은 그러니까 저희집에 오면은 개가 청소 많이 해줬어요 개가 청소 많이 해줬어요 나는 쓰레기가 특징이죠 쓰레기가 잘 안버려 분류만 해놓고 잘 안버리거든요 분류를 싹 다 해놓고 분류도 되게 깔끔하게 그냥 내 따내는 깔끔하게 해놔요 상자 뭐 종이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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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판하게 핀 다음에 테이프로 쓱쓱쓱 감아가지고 묶음으로 해놓고 페티는 페티병대로 예 구멍 뚫어가지고 묶어놓고 그런데 이렇게 다 분류 싹 해놓고 그냥 놔둬 하하하하 밖에다가 버리는게 귀찮은거야 다 해놓고서는 그 그때 당시에 그 게다가 이상한게 다 해놓고 나서 그 파란 봉지 초록색 봉지에 들어가는 쓰레기들 있죠 일반 쓰레기들 일반 쓰레기는 또 잘 버려 근데 그 재활용 쓰레기를 잘 안버려 예 제가 왜 그런지 몰라요 나도 하지만 그래요 흘러 신호탄흑들 엄청만네 또 뭐지 뭐 왜이렇게 머냐 일단 가보자 가는기면 끝까지 다해야지 아 여기 뭐지 않았나? 아 제발 어어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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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너무 너무 밟았어 너무 밟았어 어우 부딪치빨 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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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여기서 깨져 세례만 쏘세요 어 어어 어어어 여기 아닌가? 아 저기 가는길이 있었네 아 이리로 가야되겠지 아 이리로 가야되겠지 꼬우꼬우 아 얘네들은 먹혀가지고 타.. 탄거야 먹힌걸 또 이쪽으로 내려가는거 지금 초행길이죠 저기 지금 감염자 있는데 이리로 가야되네 자 오오케 아이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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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야구왕왕이가 피 피챠.. 피챠챠 야구왕왕이야 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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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고기 있잖아 때나 어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 애들 머리를 치면 깨지잖아요 그럼 고기가 나오려나 고기가 안 나오네 멀리로 깨부수면 고기가 나오거든요 짜르면 안 나오고 깨 부셔야 돼 아 저 차는 저기 어떻게 올라가 있어? 아니 어 여기 아니 차가 어떻게 저기 아니 어떻게 여기 올라가 있어? 어? 감염자도 누워있네? 오케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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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못맞췄다 아이씨 못맞췄다 아이씨 못맞췄다 아이씨 못맞췄다 고물같은 야구방망이 오케 흫흫흫 풀쿨이 한대 맞춰보세요 이거 정말로 그 야구방망이로 빵치면은 예 저렇게 깨질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두개골에 심각한 부상의 특징 아이고아이고 스읍 여긴가 여긴가에 이쪽인가? 예 그 이스트헤그 아이템 만드는 비법이 있어요 이스트헤그 만드는 비법이 있는데 이스트헤그 아이씨 앗따 오지마 오지마 뭘 그렇게 좋다고 오시나 끝난 그렇으면은 반칙이야 반칙 왜냐면 모든 애가 넘어지는 어이구 오호호 너 가까이서 때리면 이렇게 되네 오호 이게 때리는 무기의 장점 둔기들의, 둔기들의 장점은 바로 이거죠 맞으면 애가 휘청거린다는거 근데 날무기는 저게 안돼 날무기는 자르는건 되게 잘 잘라요 대신 장점이 있죠 아이고 아이고 아퍼 아이고 아이고 아퍼 저기 또 맞았어 대신 원킬, 원샷하기가 힘들지 둔, 둔기들이 엄청 많은데 애들이 어이 아휴 됐다 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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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이거는 막 그 한방에 죽이는거 없나 한방에 죽이는게 있으면 좋을텐데 뭐 뒤로 몰래가가지구 어, 스노트 하나 눈거는 바른ops 벗겨 지금 이 정도 에너지만 원래 그, 중국이는 중국 그럼 내가len기 좋아요 중국 여자에는 에너지가 꽉 찼텐데 제가 하나만 먹었어 오오오오오오오옹 신 kilka 타 스노트 자 4개 구해와야 되죠? 여기도 하나 있는거 같은데 오지 마세요 아주머니 얏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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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저 아유 저거 저거 아유 이보세요 이거 맛좀 볼텨? 이거 맛좀 볼텨? 이거 맛좀 볼텨? 총알 구해야되는데 총알 구해야되는데 총알 몇발 구할 수 있는데가 있기때문에 올라가죠? 4개 다 구해야되는데 마빙님 어서오세요? 야 이쪽으로 가는거 아니야? 어? 어? 아 여기 상자가 다 돈이예요? 다 돈이예요? 이거로 이거 리세스를 해야되나? 아 어제는 잘 달려져가지고 좋았는데 또 안달려지네 뭐가 문제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보지말나 아 총알만 좀 그래도 2편가서는 총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봤자 권총이 유연하지만 이게 옛날 게임치고 정말 그래픽은 괜찮아 최적화도 나름 잘되는거 같고 아 이거 아무 뭔가 애들이 없으니까 더 불안하잖아 뭔가 소리가 겁나게 났는데 지금? 알겠어? 다다을 이게 무기가 한 세개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 그니까 같은 무기라도 피가 묻은 거에 따라 이미지가 한 세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두 번째에요 야구방망이 팔고 해머 작대기 다 팔고 내려 보죠 수리 수리 전선 전선이었나 뭐였나 기억이 안나네 자 이것까지 해결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해결하면 크실꺼야? 황방은 못박히네 뭐 도나고요 그럼 이제 맨큐밖에 안 남았을꺼야 이 챕터는 아구모님 어서오세요 너한테 안줘 임마 쟤는 맨날 먹을 거 달래 근데 먹을 거는 뭐하나 하다가 못박힌 해머? 잠깐만 못박히면 뭐라고? 아 못박는 해머겠지 장돌이 아니야 이거 아 이게 더 이것도 괜찮다 가지고 다니니까 어이 잠깐만 아 나 이거 왜그런지 알았다 지금 못고친다 아 아 아 아 그 강도요? 어디 강도가 있어 어디 강도가 어디 강도들은 여지를 남겨주면 노선 안돼요 이쪽 밑으로 가야되요 밑으로 차타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걸어가는게 훨씬 낫더라구요 어디가냐구요 총구하루가 총이 아니라 정확하게 총알이지 그 유일하게 챕터1에서 구할 수 있는 총알 개수는 대략 한 일곱발 정도 되는거 같은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어떻게 시체가 하루만으로 저렇게 써 뭐 안그래? 이봐 어 죽어있어서네 이봐 일어나 흠 좀비에 특히 죽은척하기는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구 하 살갓에 아 뭐야 살갓에 타서 그런가 햇빛에 흠 죽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 솔직히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물이요? 쏟아먹잖아 쏟아 포션 솔직히 어 뭐 주인공 어떤 게임이 주인공들이든 흠 목마른 데는 별로 없을거야 포션을 하도 먹을 수 있어서 포션으로 수분을 다 할당할거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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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내구력이 그래도 쓸 만큼 되네요 하는정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힘이 실리는게 아프고 나니까 안 돼 여기에요 바로 두.. 두 명.. 세 명이나 있네 쟤들 날 보고 오긴거 같지 않는데 나뭇가시가 두 명이나 있어서 오케이 뭐야 얘 아니 왜 죽었어 아니 내 오호어 오케이 컷 이게 마체테면 금방 자를텐데 오 머리 한 방에 날라갔네 힛 넌 왜 거기 앞에서 그러고있냐 바보테나 안에 들어갔으면 될꺼가지고 야 역시 바보야 바보 호세 가르시아 바보 호세 가르시아 바보 어이 총화야 그죠 얘한테 총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섯 발인가 오 서른발 주네 야 새로운 발견인데 서른발씩이나 줬잖아 몇발 안줄줄 알았구만 예 맞아요 야구 야구 방망이가 기본재료라 중량 추가 도안 이렇게 숨겨진 곳에 도안들이 하나하나 있죠 근데 여긴 뭐 잠시만 도안이 있는데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로 통하냐? 여기 어디지? 어 뭐 여기로 어우 여기로 통하네 아무것도 없는데? 문도 문도 이거? 삼성 갑자기 후우와 오우야 하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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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거 아냐? 오메야 여기가 머티야? 아아 여기가 아아 여기가 여기가 되게 멀리통에 있네 아이고 아퍼 아휴 굉장히 아픈가봐요 비닐 맞춰보세요 먹을거목 좀 먹구요 어서오세요 자 이제 총알도 30발 얻었으니까 재장전 오케이 물론 이걸로는 못싸워요 총알 도안 총알도안을 이제 찾을때부터 총알도안을 딱 찾은 찾는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총알을 쓸 수 있지 물론 표백지하고 금속조각을 많이 찾아놨다면 미리미리 많이많이 사놔야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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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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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건가? 아이씨.. 쩔 안가.. 안가는거잖아 야곱받다가 맨질.. 맨질하니 피도 안 묻어있고 아주 좋네 이게 피묻어있는 무기보면 아주 그냥.. 그냥 싫어 특히나 이거는 소리가 이게 단점이야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귀..개 소리가 나잖아 제가 들고 있으면 귀가 멍할 것 같애 수프스쿨 서퍼.. 서프스쿨 여기 그.. 서퍼.. 이렇게.. 서퍼하니까 혹시.. 바닷가에서 저 서핑..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사람을 봤나? 있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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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이 theory 아 이쪽이 왔나? 머얏 여기도 안가보네.. 머얏 함 가보겠네.. 벽 어.. 애들만 겁나게 많네 아이고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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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있을거야 에너지가 없다는건 말이안되는데 다 막아놨네? 오호! 아아 아이디카드 어디라고 여기 있는거구나 음식하고 원래 음식을 맨 처음부터 저 통조림 음식을 막 안가져갔으면 아마 여기서 구하게 됐을거야 아마 제일 가까우니까 에너지가 없는데 술술술 또 시끄럽죠? 정말 면질 면질한 야구방망이는 들고 다닐 때 이동용 요게 에너지 있을텐데 초코바도 하나 먹고 초코바도 하나 먹고 초코바먹어요 초코바 초코바도 한입 먹어요 한입 사과도 한입 먹고 버리고 초코바도 한입 먹고 버리고 소다도 한입 먹고 버리고 두유 먹는거는 수치인가 봐요 딱 한입만 초코바먹고 수치 하윽 출발 헐 여기 비움 해머는 그래도 좀 맘에 들어오네 이거 좀 이거 수리할까? 해머? 45달러 밖에 안하고 골드래 또 가볼까요? 자 기타등등 키스는 다 했어요 하나도 뺀 빠짐없이 메인큘밖에 없어야지 메인큘만 금방금방 끝나 어어 이게 정말 빨리 깨는 방법도 있어요 정말 빨리 깨는 방법 메인큘만 드르르륵 메인큘만 드르륵하면 금방 깨거든요 챕터 5 왜냐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못타고 다닐 이제 2편이 그니까 2편 챕터 2가 이제 힘들지 아 뭐야 이거 얘를 다 당했어요 다 당했어 지금 여기 원래 애들 있었잖아요 여기 원래 애들 있었잖아요 어 오케 시끄러시끄러 레벨업 했네요 자 내구도 성별이 자신과 반 반대일때 공격적이 자들 적을 발차기로 죽일 수 기력을 얻습니다 내구도가 좋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금색 금색이 나왔어 금색이 나왔는데 잠수부 칼이야 여기 재기라 금색이 나왔는데 잠수부 칼이야 아 내.. 아니 하필 뭐 잠수 칼이 나와 금색이 아 나 미쳐버리겄네 그냥 아이 뭐야 이게 아이 아이 금색 금색 칼인가? 아이 금색인데 잠수 칼이 나왔어 하나 둘 하나 둘 얘네들 사과 상자가 먹을건가봐 사과 주스 상자 식량이죠 이게 주스 상자가 식량이야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정말 이 넓은 데를 예 걸어다녀서 껴야 된다면 어 시간 정말 많이 걸릴거야 여기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어허 어허 야 이 걸어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 아휴 그냥 끝장나지 싹 여기까지 들어올 일은 없어요 되게 쉽게 깨는 방법이 있거든요 차를 여기까지 끌고와 아 끌고 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꾸러 박아놔요 그 다음에 뒤로가 그 다음에 뒤로가 아 이거 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로와 아 어허어 오케이 다 양쪽 다 부수신거 같은데 아우 힘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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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아 저거 너클이잖아 파염병이구요 저런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 저런거 저런걸 보고 예 추락하는 저희말 욕이 있죠 우리말 욕이 있지 않나? 아 일렉트릭 쇼크 일렉트릭 쇼크 그러고 보니까 노래있는데 저기 그 노래 틀어주면은 유튜브에서 음원검사 때 걸리겠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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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렉트릭 일렉트릭 쇼크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사과상자 조수상자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아 아 조쏘 상자를 네 사실 다 가져갈 필요 없는데 두개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더 가져가도 애들을 안받더라 이스나 마나야 하지만 그냥 왠지 난 더 가져가고 싶어 다 가져가 네 칸 다 채워 아 이게 여기 5달러 내고 음료를 음료를 먹어야 되잖아요 5달러 내고 보면은 아니 이렇게 다 망해가는 시점에 무슨 5달러야 그냥 그냥 부숴가지고 먹지 꺼내서 안그래요? 좀 안 부서져 부서서 먹어야 되는거 아냐 원래? 야 부서지지도 않아 어? 일렉트릭 2주 우수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hen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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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뭐 다들 그 정도쯤은 한 번씩 해봤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네 아 그 정도쯤은 한 번씩 해보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일단 예 저거 해놓고 여기에 또 간단한 퀘스트가 하나 있거든요 간단한 퀘스트인데 원래 여기 올라가는 퀘스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펌펌을 썼잖아요 그냥 저기에 차 타고 가기 저렇게 하는게 아니라 원래 정석은 지금처럼 어 저 전원을 꺼야 돼 전원을 꺼서 이 계단 이 저 계단 있죠 저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야 어이 너 거기서 뭐예요 여기 올라가는 길 있었는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더라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아 하도 이렇게 정석으로는 거의 안가가지고 까먹었다 아 이쪽인가 이렇게 구나 맨날 펌펌 펌펌펌 쓰고 꽁스 써서 편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까먹었어 까먹었어 아 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야야 오 오오오오오 ker 야야야 야야 자 어? 이리 또 있네? 어? 네 발이 턱 길어 네 팔보다 하나 둘 셋 아니 니 왜 이렇게 안 잘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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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더 단폭해졌어 야 내 발이 더 길다구도 아휴 어휴 야 머리 자르는게 낫같다 어휴 어후 아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점점 impulse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수금가방 들고 수금가방 들고 혹시 제가 사용할 수 있겠지 일어나지마 여기에 뭐 도안이 있지 않았나? 없나? 어? 아 저 저 그 컴퓨터였잖아 예 정말 간대기가 부었군요 어 자 일단 했으니까 한군데 더 하면 돼 야 누웠다 앉았다 일어났다 힘들었다 저기가 제일 위험한데 아 오지마 오지마 얘가 계속 나와요 어 럭키 아 오지마 마 다 타 들어가고 있으면서 자 이거 열어면 됐자 이거 어쩜고만 올라가구요 올라가구요 어이 지금 뭐 뭐요? 뭐 있는데? 거 보셨어요? 자 내리구요 이번 연도 기재작들 뭐 있는데요? 매년 연초에 그거 보는 재미도 있죠 이번 연도에 뭐가 나올까 고마워 그만하라 왠이시아 고마워 자동으로 총으로 이거는 일단 총알 총알 갈아 끼고요 고! 고! 저렇게 하면 이제 저기 전기가 꺼져서 사다리를 올라가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주스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아니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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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대작 뭐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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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애문으로 설거세요 이거는 차는 그 라이트킹이 없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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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아이고 네 그 bread 이렇게 한번 부딪히면 시간이 대략 5초가 늦어져요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조금 내려놓기 힘들겠죠 뒤로 뒤로 내려놓기 힘들겠죠 뒤로 근데 이거 백밀러가 없어가지고 그냥 감으로 해야돼 아이씨 됐다 메탈기어 솔리드는 뭐 별로 기대한되고 히어로즈 앤 마이트 앤 매직 히어로즈 앤 마이트 앤 매직 어세슨 크리드도 별로 기회되어 안되어져요 어세슨 크리드는 예 다 그래픽만 좋아지고 어느정도 다 똑같은거 같애 어서오세요 나머지는 다 팔자 나머지는 다 팔자 금속소가 아 내가 파는거구나 삶에 금속소밖에 안되 야 다잉라이트 뭐 어떤식으로 되어있을까 궁금하네요 드래곤에이지 식스 가 아니라 드래곤에이지 식스가 아니라 드래곤에이지 인커시터 아니에요 심즈4는 심즈4도 나름 기대가 되긴 하는데 드래곤에이지 인커시터가 정말 그것도 기대가 되죠 원래 근데 워낙 2가 좀 거시기 혀가지고 장안되긴 했지만 원만금 재미없더라 그 타이탄풀? 예 그래야겠죠 근데 나는 컴퓨터가 안좋잖아 안될거야 아마 히힛 히힛 일단 다 알겠고 다 아는 게임이고 해봤던 게임인데 타이탄풀은 모르겠는데 히힛 리프타이트에요? 안해봤는데요 뭐..뭐에요 그건? 어 그거 재밌겠다 타이탄풀 그 이름에서도 조금 그런 예 그게 좀 묻어나긴 했어요 어? 아.. 수위구나 헤일로 5요? 헤일로 시리즈는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모르겠다 왜재비나요? 헤일로 시리즈는 한번도 안해봐서 오.. 오.. 야 근데 뭐하러 가는거야? 호텔 주차장? 호텔 주차장? 호텔 주차장? 다이어스 힣 원래 차 여기까지 못 긁고 달려오는데 아 이 게임이요? 엔딩 봤었잖아 아 차에다가 그거 쓰러온다는게 까먹겠다 아 여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쓰러올걸 아ấu 이런다 미8 아우 이런다왕 내 다리가 더 길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맞을 뻔했다 오오오 하나,둘,셋 아 그래요? 립다이트 일단 이거 엔딩보고 바로 이어서 하자 이거 엔딩보고 이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그 내용이 이어지는거죠? 내용이, 어 나 레벨업했네 근데 좀 그 네고도 올리구요 잠깐만 이러면 이거 쓸 수 있지 드디어 어 아아아아 좋아 딴솜이요? 그 헬리콥터가 추락하나 또? 오프 강찰박기 챕터 쓰리네 벌써 아 난 챕터를 저걸로 보는게 아니라 그 그냥 지역으로 보는데 이거 챕터는 일단 쓰리네요 지역은 똑같고 15밖에 안되요 원래 있던 캐릭터로는 못하겠죠 다행이네 그럼요 단지 단지 그 두게임 뿐이겠어 술이 겁나게 많게 생겨가지고 술을 못 가져가냐 이거 다 샴페인 아니야? 샴페인 다 가져가면은 다이아몬드로 바꾸고 다이아몬드로 바꾸면 돈이 늘어나고 돈이 늘어나면 음 표백제와 금속조각을 마음껏 살 수 있을텐데 아우 깜짝이야 아이씨 아 총알쓰는거 나 좀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총알 개수가 너무 작아 따끔하냐고 망망이 따끔하냐고 망망이 그래봤자 이게 더 좋네 쏘몬드 솔, 솔, 솔따피니 나 솔직히 솔따피니 쌈필만 있으면돼 어 솔직히 술딸 필요없고 쌈필만 있으면돼 어머 끝짝이야 문 여는 문명이라고는 없어요 그냥 다 때려 부시는거야 기프트샵 기프트샵이 뭐 있다고 적어? 장사가 잘 안됐나보구 여긴 뭐하는 가게야? 서치 시 윙 윙? 서치 서치 서우트 서우스시 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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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여기서 브랜드 샴페인을 다 이렇게 가져가요 자 노랑가오리 꼬리 적어도 되게 비싼거에요 비싼게 많이 나와요 여기서 비싼게 많이 나오는 편이예요 자 브랜드 샴페인 어우 왜 운좋게 많이 나오네 이정도면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아니 뭐 갑자기 레몬주스만 겁나게 나와 노랑가오리 나오고 자 저기가 마지막일텐데 자 여기가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종료를 해 종료를 한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하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물품이 다 리젠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죠 모든 물품이 또 다 리젠 되어 있어 애들도 리젠 되어 있지만 그리고 인벤토리를 봐야죠 자 술이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노랑가오리 두개 아까 얻은거 있구요 여기 보면 브랜드 샴페인 여덟개 근데 또 얻을수 있는 기회가 있는거에요 그니까 요거 한 다섯번만 타잖아요 그러면 돈은 더 이상 벌 필요가 없어요 어 고기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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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밀기가 여기서 나오네 고기밀기 고기밀기 고기밀기가 이거 던지면 애들이 글마앙 몰려들거든요 저거妳라 국곤 고기밀기 đị максим wyd韌 그속 그거 dire ст 보 부 어머 어머 мож 도 publisher 여러분들 제가 1200 5 마 네 고기밀기 쓰고 화연빵 던지면 돼 내구력이 좀 다돼서 지금 고쳐야될 때가 왔는데 고런가자님 어서오세요 레몬주스 밖에 안나와 아우씨 이게 그냥 하다보면은 저 꽁수가 되더라구요 알게 돼 그냥 어어어어어어 아 맞았어 야 에너지 에너지 아이씨 자 고기밀기 던지고 화연빵 다 죽었는데 으헤헤 브랜드 샴페인 참고로 말하지만 브랜드 샴페인은 하나당 이게 1500달러인가 바꾸면 뭐 얘는 뭐야 타다 말았나 아 왜 안짤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구도 다 됐다 아 아 아 내구도가 다 됐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니크 먹으면서 발차기 ㅎㅎㅎㅎㅎㅎㅎㅎ 야아 정말 안 나오네 씨 한번 브랜드 샴페인이 좋다고 두 번째로도 안나오는거야 잘? 어 뭐야! 안해요! 녹아도 안해요 그냥 보여주려고 한거에요 초반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브랜드 샴페인을 한 이십병, 삼십병 정도에 먹어놓으면 돈 걱정은 없죠 그 다음으로 맘에 드는거 대충 사가지고 쓸 수 있어요 게다가 좋은 점이 다이아몬드로 주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돈으로 안갖고 있고 물품으로 갖고 있어서 죽으면 10% 강탈해가는 그 페널티를 안받죠 그것도 엄청 좋은점이에요 아, 어두워.x2 어두워.x3 어두워.x2 아 이거도 네고두고 다 됐는데 잠 prochain 따끔하냐고 멍멍이로 할거죠 지금 뭐 울려다 바로 야 머리로 머리 조준 발사 브랜드시암페 생각외로 잘 나오고 있는거에요 지금 지금 일어나요 어? 살아 죽어있네 이렇게 할수있나? 뭐하는데지 여기? 아 와 어두워 어두워 아아 어두워 어둠이 싫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내가 제가 녹화해놓은거 보고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요 부른거를 봤거든요 아니 저게 뭔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나 왜 저러고 있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르면 안되겠다 항상 생각하는데 이게 콜노래가 나오네 너 소리가 들렸어 어휴 아퍼만 아 이것도 무기가 다달아가요 무기 또 바꾸고 자 먹을거 먹을거 스낵 한입 먹고 버리고 부자주인공 절대 두입은 안먹어요 남자라면 한입 아니 근데 너 여자잖아 왜 그러보니까 여자라면 한입은 아닌데 요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핳 무기고치는데가 나와야되는데 이게 아줌마야 아저씨야 포기 데..데드라이징이요? 데드라이징은 뭐요? 아! 데드라이징! 오! 여기 고치는 데다 물건 고치는 데가 있어요 출혈의 야구방망이 너무 비싼데? 흠 이렇게 끝까지 다시 이렇게 나머지는 필요없고 오하! 오오오! 야 네네를 왜그래! 원 ty 어우 와우 야 뭐 몇마리 가는거야 으어어어 와아 마치 마치 일라이에서 싸움하듯이 칼들고 싸웠는데 일라이라는 그 영화 아시나요? 거의 주인공이 주무기가 이거야 이거 마취대 왜 하루종일 무기 만들거라고 생각하지? 그것도 생존 게임이구나 여기가 뭐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먹을 거 아이씨 먹을 건 줄 알았는데 먹을 거 뭐냐 아유 오줌 싸고 계셨어요 남자 화장실 근데 이렇다면 여자 화장실도 있을텐데 금단의 게임 미소밖에 못간다는 여자 화장실을 한 번 어? 여자 화장실 어디있지? 남자 샤워실이잖아 여기 샤워실과 화장실 여기는 탈의실인 것 같은데 여자 화장실은 없네요 여자 여자 좀비가 있네 어떻게 야 너 남자 탈의실에 여자 좀비가 있냐? 근데 내가 여기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게 수영장 옆에 침대가 있어요 침대가 칸처럼 이렇게 막혀져 있고 수영장이 앞에 있고 완전 정말 와 대박인거 같애 아 마사지 장소? 아 그 생각을 못했구나 마사지 장소가 있겠구나 근데 뭐지 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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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류는 뭐야 나무판좀 버리구요 나무판좀 버리구요 하트가 저렇게 있는 모습 보니까 근데 뭐하는 용도인지 모르니까 나만건가요? 나는 사상이 사상이 개떡같아가지고 야한생각밖에 안되더라구요 여기 여기 넣을꺼 변태인가 그런지 몰라도 아유 어 이건 케찹인가 일도양단 뭐 되겠죠 브랜드쌍팽 저거 가져가다가 싹 다 그걸 바꿀거에요 그리고 또 이게 하나가 이동 방법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동 방법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죠 이게 그니까 시간을 단축시키는거죠 아아 일도양단 양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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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을 범출방법을 고통을 범출방법을 모르핀을 찾아달래요 모르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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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에 펀 펀씨? 펜씨? 펜씨 펜씨는 FA 아닌가? 펀씨? 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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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도양단은 일도양단은 안되는거같애 나를 꺼내조 나를 꺼내조 안 꺼내조 어휴 이분은 덩치가 안꺼보이고 그냥 키만 큰 사람 아닌가? 근육이 별로 없어보이는데 근데 난폭한 짓이야 잘 잘리네 팔도 잘 잘리네 왜이렇게 안죽어 어? 그래도 오네? 오 천 천 달러 갖고있었어 천 달러 와 무선 현금을 백만원씩만 갖고 다녀? 아휴 쓰러질 듯 말 듯 쓰러질 듯 말 듯 아휴 쓰러질 듯 아휴 쓰러져 쓰러져 이렇게 뭘 피해 현금 어 백만원 가지고 달리려면 5만원짜리로 가지고 다녀도 정말 두둑해요 그 장 지갑 터질려고 그래 ㅋㅋ 자 좀 낫대 하지만 모자로대 ㅋㅋ 죽었네요 몰핀 맞고 죽었어 과다 복용 어 이거 다 썼네? 아 ㅋㅋ 그니까 이렇게 이런데를 총알을 막 겨우 100발도 아니고 저 정도 갖고서는 탱도 없어 권총탄 50발 라이플탄 60발 사권탄 20발 저걸로 어떻게 싸우는 총으로 말도 안되지 아이고 어허어 아 한 번에 싹 아 아 안짤리네 그렇지 이게 조준을 잘해야돼 이게 조준을 잘해야돼 열기 아무것도 없네 스낵 소리 듣기 싫다 독성승무 라이터가스 저 라이터가스가 화.. 화염무기 만들 때 필요하던데 내가 봤을때 여기서 최고의 무기는 감전무기야 감전 전기무기 전기무기 가장 좋아 어 레벨업 또 했어요 저 대형 시칼도 잘 자르는데 마법지팡이요 전기지팡이였나 그게 시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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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어 다 풀려네 야구강망이 이게 잘 잘리거든요 되게 하 할버드 아 정말 야 뭐 무기 만들 방법이 정말 근데 내구도가 정말 개떡이야 이거 잘 잘리긴 하는데 내구도가 개떡이라 아 마법지팡이가 그래요? 컷 컷 컷 컷이죠 이거 내구도 올리는 스킬 지금 계속 찍고 있어요 그 찍고 있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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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구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예 내구도에 절대 안 아깝죠 어허 이게 둥기였구나 그리고 어허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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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 필요해 예 준비중에 무기 드러눈들도 있어요 아 참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구애문은 그 뒷 아까 뭐라고요? 아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 후속작이 팁...타이드 팁타이드 그거는 총알기수 무제한인가요? 그냥 내일본도 있는거 보면 칸이 3개는 아닐거 같은데 지금처럼 지금처럼 소형총알, 중형총알, 사건 이렇게 3개는 아닐거 같은데 레일거는 뭣도 있어야 될거고 뭐 그럴거 아니에요? 아 에너지 그것도 이것처럼 표시가 되요 그럼 총알 수가 종류가 좀 많겠네 아아아아 수리하는 데가 나왔어요 다행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업그레이드좀 할까? 너무 비쌓고 업그레이드... 어 많이 안 비쌌네요 어? 아 이게 이것도 버그같애 이게 끝까지 안올라가 열게요 에이 설마 열마리이상 나올텐데 애들 어?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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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뭐야 어 잠 전기칼 못만드나? 횃불, 중량 톱장치압, 옷장치압 중량 저거는 도깨에 들어갈테고 횃불은 야구방망이에 들어가지 야구방망이에 횃불도 와? 야구방망이에다가 잠깐만 어떻게 하는거야? 궁금하네? 야구방망이를 태우는건가? 야구방망이를 태우는건가? 잠깐만 야구방망이를 태우는건가? 파란색으로 만들어보죠 폭염에 야구방망이 칼 으하아 고김미키를 여기다 놓고 아 나 고김길을 저기다 놓지 왼쪽에다가 놓고 폭염을 여기다가 그 다음에 닦음을 여기다가 아 그럼 총알칼이 많다는 소리인데 아 활사는 없나요? 활은 없어 활? 남들 다른게임간 틀리다 하면서 활 활은 안달다놨나 스크램블에 그 맛있나요? 아 솔직히 나는 그 된장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서 예 저도 스크램블에그로 해먹어요 후라이하기는 쉬워 어려운데 에그 스크램블에그하기는 쉬워서 아니 타투 타투 흐으구 괜찮은 것 richter 타투 tastes 추려 句 어 daily 폭염에 야구방망이다 폭염을 받아라 exp 호옹 으아악! 와 날라가는데? 뻥 하고 날라가는데? 군대에서는 냉동식품 먹은거 밖에 기억이 없다. 냉동식품 좋아라 했는데 겁나게 먹어도 됐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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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타 양..뭐 일거 양..뭐 1타 2피 갑자기 기억이 안났어 으아악! 아니 이자식이야! 너 던지는게 어딨어? 좀비가 장거리에 공격하는건 반칙이야 이 게임에서 야 저 반칙하고있네? 에? 반칙같은 놈 인생을 반칙으로 살면 안되놔 좀비인생! 좀비인생 1차 이거! 어? 너희들도 또 있을거 아냐? 도덕이란게 있을거 아냐? 좀비 도덕 어? 다했나? 화염병 도안이 없지? 화염병 도안이 없지? 화염병 도안이 있어야되는데? 아 여깄구나 화염병 도안! 이게 그것이 기어져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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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병 좀 만들어갈까? 나 헌거 얼마만했지? 헌거 몇개 있을거 같은데? 헌거 몇개 있을거 같은데? 투척 소모품 인벤토리 황금.. 황금 두개밖에 없네? 황금 두개밖에 없네요 차라리 이러면 거기 가서 만드는게 낫지 나머지 이 술은 화염병으로 다 바꾸죠 아 나 참 이거 술도 먹을 수 있어 참 주인공이 술 먹을 수 있거든요 술을 먹으면 이게 술을 들죠 어어어어 어지러어 어어어어 이렇게 돼요 아 어지러워 아 저기 양준데요 야 말을 걸어야 되는데 왜 안되? 보안시 좀 켰잖아 들레는 좀 어서오세요 다 한거 아니야? 하나 나왔나? 이거 했구요 저거 했구요 저거 했구 이상한데? 이거 했구 이것도 했구 이거 안했는데? 이걸 해야되는데? 나갔다 들어와보죠 다시 해야돼 다시 해야돼요 다시 해야돼요 다시 해야돼요 다시 해야돼요 다시 해야돼요 자 이거부터 하구요 그래도 화염병 도안은 그대로 있을걸? 제가 쉽게 해야지 지금 해야될 다시 해야될 이제 해야될 자 자르고 화연났나봐 때리는게 범상치않아 자 자르고 화염났나봐 하자! 하자! 야 왜 안 때려? 왜 안 때려? 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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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초! 고강도! 경량! 너클이야. 너클이야? 너클? 세바님, 어서오세요. 너클이야? 너클? 그래, 맞아. 너클이야. 이거 없죠? 예. 부셨어요 이미? 네. 형님 어서오세요. 야, 고기미끼. 고기미끼로 가! 와아아아아아아아 아프지. 아플거야. 비트나 다 됐나? 자식이말이야 마비타님 어서오세요 푹킹다 야 뻑치기라고 하시나? 뒤에서 때리는 건데 이게 좀비들한테는 아주 어어어оч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우 너는 너는 깜짝 놀래기 깜짝 깜짝 놀래는 좀비냐 저lynn 저 뭐라고 해야 되냐 깜찍이 좀비? ㅋㅋㅋㅋ 아 이게 깜찍이 좀비 하고서 이상하잖아 깜짝 놀래기 좀비 자 여기까지 하면 되네요 이것까지 아까 했는데 그래 이게 떠야되는데 이게 안 떴어 뭔가 버그가 있었던거야 자 에너지좀 먹구요 먹을때는 아 뭐야 집을때는 터프하게 먹을때도 터프하게 한입만 두입먹는건 주인공의 수치야 한입만 자 이거 버리자 뭘 버렸어야하는거 이거 버리자 여기있는 애들의 대부분은 이게 눈썹이 밑으로 내려가있어요 이렇게 눈썹이 밑으로 고기 밑에 있으면 쓰겠는데 없어가지구 달리죠 뭐 이거 버려 작대기 작대기 뭐야 고무 고무같은 애먹 우리 위층에도 뭐가 있었나 아이디카드도 뭔가 있었던거 같애 그래들이요 화염병이면되요 고기 밑기하고 화염병이면되는데 고기 밑기가 없잖아 안될거야 아마 으쌰 알았지 말았지 어 날라차게 맞고 죽었네 아니요 안남았어요 다 썼어 아까 달려야죠 뭐 아 고무같은 차 드디어 나왔다 이게 왜 고무같은 차냐구요? 보이시면 알아요 시야가 완전히 무슨 바늘 틈새구멍으로 보고 그 운전하는거 같애 시 어 헬멧터다 저기 뭐지 어어 자 자 경험실을 얻게 자 아니 정 너무 답답해 시야가 개떡같애 정 이거 어떻게 그거 없나? 이건 라이트가 없나? 어어 잘못했어 잘못들었어. 이거봐. 길을 잘 못알아보잖아 놀러가는게 아닌데 제발 아 이쪽이지 정말 이정도 속도로 달리면서 사람하고 박으면 저렇게 저렇게 가는게 아니라 여기 몸이 부서지지 않을까 펑 하고 시야가 너무 안좋아 이거 하지만 무장트럭이에요 벌써 연기나네 벌써 연기나 벌써 아 나 미치겠어 벌써 연기나 너때문이야 너 너 미리 깨놔 이거 운전하다가 깨지면은 아주 귀찮으니까 미리 미리 깨놔 흐흫 일단 팔거 팔구요 아 에너지 하나 먹고 오 적절한 맛 팡동 너클 너클 칼 해머 너 너 못파냐? 애들 왜이렇게 이렇게 안팔지? 여기 갔다가야죠 돈이 얼마있지 여기서 이제 편법이 하나 또 있는데 빨리 이동하기 빨리하기 여기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잠깐만 1500이라고? 1501달러가 같았는데 아까 1501달러네 1500달러가 아니라 왜이래 이거? 1500달러인데 핵 핵이 아까 추락하는거 나도 봤다 인마 감정칼 어우 드디어 감정칼이 나오네요 마체티에다가 하면 좋죠 그러게 왜이렇게 애매해 자 등대가서 얘한테도 지금 팔게 있나 살게 있나 좀 보고 표백제랑 금속조각이 팔면 그걸 사야죠 네 표백제랑 금속조각이 아파하는군요 네 표백제랑 금속조각이 아파하는군요 책을 네 네 빈님 아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아 야 참 이거 하기 전에 어 이걸 먼저 가요 이거 가기 전에 아 어차피 가는길이네 어 좀 가는길이네요 좀 가죠 뭐 이게 어떻게 되는거냐면 이런 이런 꼼수도 있어요 퀘스트를 이걸로 해놔 해놓고 해놓고 종료를 해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퀘스트 있는 지역으로 가 텔레포트가 되죠 텔레포트가 되죠 텔레포트가 되죠 이렇게 퀘스트 있는 지역으로 자 샴페인을 얘한테 주면 경험치와 다이아몬드를 줘요 여태까지 얻어온 샴페인을 얘한테 다 주면 돼요 준비하네요 나 많이 얻었네 그 생각에도 자기 도와달라는데 샴페인 다 줬나요 뭐야 나 고중량 키가 도완 도왔네 이것도 아 나 여기 있는거 자자랑 퀘스트는 다 한 줄 알았는데 아 여기까지 가야되구나 일단 퀘스트는 이거 헬리콥터 저걸로 일단 가고 아구아구 아구아구 통과를 해? 여기다가 이제 감전도안 예 지금 얻을테니까 감전도안 플러스하고 어구아구 해 하나 둘 셋 넷 왜 일어났어 난폭가치처럼 생겨가지고 일반 정보네 원샷으로 줄.. 원샷으로 줄일 때가 아주 그냥 칼은 오호 잘 잘해야 되는데 원샷으로 줄일려면 자 컷 컷 컷 야 횃불로 맞아라 너 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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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양방망이의 불이다 타! 아이고 아이고 아 왜 안타냐 타라! 타라 오오오오오 날라가! 날아가지마 여기 다리가 몸에 남은게 없어 ㅎㅎㅎ 제가 내고도 하나 더 하고요 내고도가 저러면 30%가 높아지죠? 아이씨 머리 잘린줄 알았는데 다 잘렸네 여기서 나 일어나 나 일어나 어 잠깐만 홈런이요? 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날라가긴 하더라구요 홈런까지는 아닌데 날라가긴 하더라구요 나 일어나서 날라가긴 하더라구요 아이씨 야구가 망가고 ... 나 여기서도 불구수 않게... 어이... 친구... 야...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가까이 가서 털을 때 빵이렇게 하면 뻥 내가 안 죽여도 돼 근데 이러면 고기를 안주래 여기다 놓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뭔가? 좀만 더 가까이? 하나 둘 하나 둘 총 들고 있는 모습이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오래간만에 총 들고 있는 것 같죠? 오늘 강한 사람 같고 잠시만요 벌써 녹화한지 벌써 두시간이 됐네 잠시만요